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맥없이 그냥 나라의 국권을 넘겨버리게 되는지 여러분들 그 인간들은 제가 며칠 전에 방송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정권 하에서 제가 어떤 회사에 여러분들 비상근직을 하나 맡고 있었는데 계속 찾아와서 뭡니까? 그만두게 하라고. 홍 박사 그냥 자르라고. 사장 찾아오고 사장이 나중에 안 되니까 해장까지 찾아온 거 아닙니까? 저는 이미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죠. 혹시 여러분들 그거 하시면 그 회장님한테 회사에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그냥 조용하게 자리를 정리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들 촌 출신이고 좀 사람이 그게 있습니다. 좀 지침이 바닥부터 올라가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하나 여러분들 버티지 못하면 사업을 어떻게 하겠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임기를 2년 더 임기를 마치고 그만두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뭡니까?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일당 지배 체제가 되면 여러분 선관위가 지금 뭘 갖고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투표자 가운데 절반 정도 사전투표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사람들의 모든 정치 성향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유식한 말로 정치 성향이지만 홍길동이 누구를 찍었는지 임격정이 누구를 찍었는지 기표 도장하고 QR코드가 교신이 돼가지고 사전투표자들이 누구를 찍었는지 모든 정보를 선관위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의 전체 국민 가운데 절반의 정치 성향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여심이라는 그런 여론조사기관을 담당하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뭘 제공하게 됩니까? 여론조사기관들이 여러분들 여론조사할 때 표본집단에 대한 여러분들 통신번호를 주지 않습니까? 전화번호 같은 경우를 물론 통신회사가 여러분 주지만 그거를 누구 걸 줘라고 하면 여심이가 결정하겠죠. 본인들이 원하는 뭡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도록 표본을 줄 거 아닙니까? 모든 선거조작 이름 출발은 여론조작이지 않습니까? 여론조작. 여론조작에 필요한 모든 뭐죠? 국민의 정치 성향의 데이터베이스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선관위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조선 선관위와 북조선 선관위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대한민국 여러분 국민 절반에 대한 선거는 비밀투표가 없다. 모든 게 다 뭡니까? 정부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거기만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이 그 여러분들 국민의 정치 성향을 완전히 파악한 데이터베이스를 언제 사용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부정선거가 고차가 되면 새로운 클래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선거를 장악한 자들을 중심으로 계급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여러분들 구소련에서 처음에 여러분들 권력을 장악했을 때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계급이 뭘 하겠습니까? 인간들 잔인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여러분 더 잔인합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선거 부정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왜 한다고 봅니까? 그냥 우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그냥 잘라서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끼리 오래오래 헤쳐먹는 겁니다. 선거 부정하는 것은 새로운 계급이라는 것이 유식한 말이지만 우리끼리 해먹기 위해서 계급을 만들고 선거를 도덕질한 겁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냥 노예처럼 대하는 겁니다. 정보를 갖고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입학할 때 그 정보 활용 안 하겠습니까? 활용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취업할 때 그 정보 활용 안 하겠습니까? 하죠. 취업 무슨 뭐죠? 입학 의학 전문대학은 법과 전문대학은 다 끼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그게 그 인간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바로 출연이 된 겁니다. 내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 이제 입신 출신은 고사하고 선관위의 여러분 썬소리하는 인간들은 절대 선출직 공직자만 안 시켜줄 겁니다.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훈이 할아버지가 나오더라도 뭡니까? 낙선시키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 선거는 모두 다 선관위의 여러분들 계급회가 다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정실주의와 연고주의가 그냥 불이 내리겠죠. 줄을 안 된 사람은 살아날 길이 없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은 나라를 떠나는 겁니다. 나라를 그냥 떠나버리는 겁니다. 에이 새끼들아 늙지 잘 헤쳐먹어라 이렇게 하고. 그 외에는 달리 저와 같은 여러분들 체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뭐죠 고통 속의 여러분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 문제가 아니고 이게 윤석열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한동훈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희의 문제인 겁니다. 취업도 여러분들 박탈당할 것이고 취업도 박탈당할 것이고 완전히 계급이 생기는 겁니다. 어쩌면 조선민족은 이런지 모르겠어요. 북한을 보고 좀 배워가지고 더 훌륭한 나라 더 자유로운 나라 더 평등한 나라 더 역종적인 나라를 만드는데 어쩌면 그런 게 뭡니까 북한하고 중국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길을 쓰는지 선거가 여러분 장악 당하게 되면 그냥 북한처럼 되는 겁니다. 선거가 장악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진핑 지하의 중국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자신감에서 여러분들 유해찬이 2018년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30년 좌파 장기 집권 50년 좌파 장기 집권이 2017년도 대통령 선거를 부정을 해가지고 이겨보고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여러분들 기획해가지고 분위기를 띄워가지고 여론을 조작한 다음에 선거를 야무지게 조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생긴 겁니다. 이제 우리 세상이 됐구나. 그래서 이러면 추미애 입에서 김민석이 입에서 이해찬이 입에서 뭡니까 30년 장기 집권 50년 장기 집권이 온 겁니다. 여러분 부정선거가 제도화가 되면 30년 50년 더 이상 갑니다. 조선이 500년 갔습니다. 선거가 장악이 되면 모든 것을 다 합법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하게 되면 국민들이 뭐죠 본기를 일으켜가지고 대항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끝난 겁니다. 못 이깁니다. 벨랄루스는 철투출막이 여러분들 다 제압이 되었고 베네수엘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저항했지만 다 여러분들 제압당했습니다. 그때는 끝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철절히 외치는 것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보기 때문에 외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흘러가는지 너무나 확연하게 나라가 가는 길이 골로 가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선거 여러분들 방송을 오래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출근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아무튼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른 시사 문제도 다루지만 좀 비중 있게 이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사전투표 제도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전투표 제도는 선거인 명부가 없습니다.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가 통합선거인 명부라는 것이 있는데 누구도 검증할 수가 없는 겁니다. 100명이 투표를 했는지 200명이 투표를 했는지 투표한 사람 숫자는 그냥 선관위가 발표한 것이 투표한 사람 숫자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100명의 여러분들 투표했는데 200명이 투표했다고 발표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강석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원래는 15% 여러분들 대의 선거율이 나왔는데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22%대로 이런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프로 여러분들 올려버렸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몇 프로 올렸습니까 4. 몇 프로 올렸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몇 프로 올렸습니까 7.49%를 올렸네요 실제로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이 15.43%가 강석구청장 보궐선거인데 22.96%를 뻥치기로 해버린 거 아닙니까 7.49%를 올린 겁니다. 그게 37,473표를 여러분들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만든 다음에 그걸 수준 넣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를 결정한 거잖아요. 10월 11일 날 일어나는 일입니다. 10월 11일 날 국정원 감사가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내부조력자의 협력이 있으면 인터넷망을 통해 가지고 통합선거인명부의 위변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르게 하면 가짜 사전투표자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이 그렇게 지적하니까 선관위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내부조력자의 협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내부조력자 협력이 다 있은 거 아닙니까 내부조력자가 아니라 내부에서 다 작업을 했겠죠. 그래서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7.49%를 사전투표율을 뻥튀게 해서 37,473표를 여러분들 유령사전투표자수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불당의 진교훈 후보와 함께 더해 줘 가지고 압성을 시켰다 않습니까 똑같은 여러분들 방식을 2024년도 총선에 적용하게 되면 7.5%를 사전투표율을 뻥튀게 하게 되면 329만 표를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329만 표를 전국의 선거구마다 경합지역마다 좀 더 밀어주게 되면 압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개혁은 저지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213석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더불당이. 그러니까 무슨 지금부터 진행되는 서울의 누구를 공천하고 한동훈이를 차출하고 다 여러분들 가짜인 겁니다. 가짜. 성부는 그런 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전투표제도를 못 고치면 여러분 세상에 선거를 하는데 선거인 명부 없이 선거를 하는 그런 미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당일 투표는 뭐죠 실물로 된 선거인 명부가 있는데 왜 사전투표는 실물로 된 선거인 명부도 없이 여러분들 투표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제도를 여러분 만드는 국회의원들 보게 되면 정신 나간 놈들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일들을 그렇게 이렇게 흐리숙하게 하는지 나는 이번에 여러분들 유대인들 전쟁 치료를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들 인상적으로 받는 거 아닌가 진짜 야무지다 이야기죠. 다부지고 선거인 명부 없이 여러분 선거를 치르는 제도를 어떤 미친 놈들이 그걸 도입한 겁니까 그게 문제가 엄청나게 여러분들 발생했는데 대통령이나 사람이 입 한마디 이러면 안 되는 게 그게 제정신입니까 정신이 미친 거죠 한마디로. 선거인 명부 여러분들 없이 선거를 어떻게 치르는 겁니까 선관위 여러분 선거 범죄 집단인데 통합선거인 명부에서 여러분 실제로 투표를 100명 했는데 200명 했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 사람들은 우리를 믿어라 너걸 어떻게 믿냐 이 도둑놈들아 할 말이 없으면 선관위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믿어달라 우리는 공직자니까 절대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한다 선거 데이터를 보면 어떻게 뭐 이렇게 도둑질을 했는데 어떻게 그게 이런 나쁜 놈들이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보고 댓글에 그런 분을 남겼대요. 아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선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모든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뭡니까 득표수입니다. 후보가 받은 득표수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득표수가 최종 결과물입니다. 선관위가 3천명 여름 직원을 데리고 9천억 여름 정도 예산을 쓴다고 하는데 뭐 하려고 씁니까 마지막에 후보가 받은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하기 위해 가지고 그 돈을 쓰는 겁니다. 후보별 득표수라는 것은 숫자입니다. 숫자. 도둑질을 하게 되면 숫자가 정상적인 숫자가 안 나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손을 대면 손을 댄 흔적들이 지문처럼 후보가 받은 득표수에 고스란히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도 믿을 수가 없고 사람의 귀도 믿을 수가 없고 사람의 오감이라는 것은 선입견이라는 편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자기의 경험이다. 그러나 숫자라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숫자에는 조작을 하게 되면 지문처럼 모든 조작 흔적들이 다 남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밝혀지는 데는 제야 전문가가 엄청나게 기여를 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한 30년 정도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그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2016년 총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둑질이 시작된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거 데이터를 다 분석한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면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둑질한 내용이 내역이 지문처럼 남아 있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기여한 가장 결정적 기여이자 선관위 사람들이 가장 여러분 뭡니까. 빼아픈 부분이 뭔가 아니까. 득표수를 조작한 후보사의 득표수를 이동시킨 후보사의 득표수를 정감시킨 규칙 규칙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이른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공장을 누가 찾아낸 겁니까. 제야 전문가가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들이 아무 말 못하는 겁니다. 그냥 저 사람이 그냥 입 자격 하다가 제풀에 꺾여 가지고 입 다물기를 바랄 뿐인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공장을 선거 마다 선거구마다 다 여러분들 찾아낸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선관위가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 해내리라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여러분들 통계학과 교수가 있지만 어느 놈 한 놈이 뭡니까. 선거 문제를 다룬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규칙을. 규칙을 찾아냈기 때문에 인하대학교의 공과대계 맹예교수님 허병기 교수가 규칙을 사용하여 표를 이동시켰기 때문에 그거를 또 완전히 다르게 뭡니까. 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죠. 4.15 총선에 수경분의 1 인천광역시 연수원에 여러분들 일어날 확률이 6억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오는 겁니다.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규칙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부정선거는 어느 정도까지 단계가 지금 진행됐는가 하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이 행한 선거 사기 세력들이 선거 사기를 지르다가 여러분들이 뭐죠. 밤참을 먹거나 화장실을 다녀온 까지 다 잡아낸 겁니다. 화장실을 여러분들 다녀온 거나 통화를 몇 통을 했거나 밤참을 먹은 까지 여러분들 다 찾아낸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실상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보고도 여러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걸 보고도 김기현이라는 여러분들 국힘의 당대표가 입을 다무는 겁니다. 진짜 벌바다른 인간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특정 정당의 당락의 문제가 아니고 내 일신상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이런 짐승하고 뭐가 다릅니까 인간이. 인간은 다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세대를 자식 세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분노하는 것은 자식 세대를 생각하면 이런 짓을 절대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김기현이가 입을 다물고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이 다 입을 다물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다 입을 다물고 그 똑똑한 한동호가 다 입을 다물고 이원승이라는 검찰총장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 대부분이 서울법대 출신들인 겁니다. 저는 완전히 짐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짐승들. 나는 너희가 총선의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피하든지 그런 관심이 없는데 국민들이 죽어나게 됐다는 국민들이.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장악한 일당 지배체제 하에서 수백 년이 될지 뭡니까. 수십 년이 될지 모를 세월을 시달려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면서 그걸 여러분들 그냥 방임할 수 있겠느냐. 그게 대통령이 할 짓이냐 이 이야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감정이 있고 편견이 있고 저마다의 고집이 있고 저마다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내 감으로 보면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감각인 겁니다. 그거는 촉인 겁니다. 그걸 해가지고는 낭패를 한 사람이 정규제지 않습니까. 그걸 해가지고는 낭패를 한 사람 조갑제거든요. 처음에 내 감으로 보니까 내가 언론으로 한 걸 보니까 부정선거 없는 것 같더라. 그 결론 내고 입 닥치고 부정선거 없다 그렇게 깔고 나간 거 아닙니까. 과학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인생을 사는데 성실성하고 진지함과 여러분들 사람이 좀 순수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야 전문가나 저는 모든 걸 가슬로 두고 선거 부정이 있었는가 이 문제를 두고 하나씩 추적해온 거 아닙니까.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분석을 해가지고 마침내 2022년 또 11월 12월경에 모든 선거를 2017년부터 좌파 장기 집권을 위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단행했다. 이걸 입증한 거 아닙니까. 그 입증 과정에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독점적으로 발표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한 조작공장 조작규칙 조작한 수학적 관계식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이나대학교의 허병기 교수님이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 겁니다. 이거는 수학적으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한결이다. 수사가 다 마친 겁니다. 이거를 윤 대통령이 깔아 뭉갠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국민의힘의 김기현 당대표가 입을 닦은 겁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세상에는 이유가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공적인 인물로서 이 엄청난 사건을 여러분들 덮는데 그걸 무료주로부터 그 사람을 이해를 할 수 있고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를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혹은 제야 전문가가 이걸 해서 뭡니까. 이게 밝혀지면 뭐가 한자리를 하거나 그렇게 사심이 있거나 사익이 걸려있으면 저 양반들이 한자리를 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치라는 것이 자체가 너무나 더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의 가치가 있어야 권력욕이 생각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 왜 합니까. 이게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맨 먼저. 이게 어마어마한 범죄지 않습니까. 이게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범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하고 저하고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미우나 고우나 간에 한국을 쓰지 않습니까. 김치를 먹지 않습니까. 국을 먹지 않습니까.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뭐가 있습니까. 때로는 싸우고 다투고 하지만 우리가 본능적으로 뭐죠. 신애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동족에 대한 애틋함이라든지 동족에 대한 그런 절친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은 그걸 신애감이라고 표현하는데 동족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친족함 신애감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앞으로 당면하게 될 고통이라든지 그 세월을 생각하게 되면 맨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그걸 참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치는 거죠. 외치기 때문에 공병호 tv는 어마어마하게 탄압을 받았지 않습니까. 대형 유튜브 채널에서 완전히 몸이 열혜가 되어버린 거죠. 현재 공병호 tv의 송출량은 과거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도 줄었습니다. 광고 수입은 그냥 추락해서 거의 보잘 것이 없고 웬만한 사람들은 이걸 못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러나 저는 젊은 날부터 여러분들 본래 여러분들 이런 것이 아니고 젊은 날부터 나라의 앞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참고 내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손실을 맛보더라도 이걸 해야 된다고 결정하고 밀어붙인 겁니다. 서울의 중산층 출신들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다수는 내 연배들은 다 계산을 할 겁니다. 돈 안 되는 일을 왜 하냐 이야기죠. 돈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돈 안 되더라도 일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점을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투쟁하는 겁니다. 상관위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분들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어떻든 구글 코리아와 이런 협력을 해 가지고 못 보도록 하는 것과 최선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러면 현지하게 뭡니까 천 명 단위 2천 명 단위 정도 봅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하는 겁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열어놔서 살다 가는 건데 본인도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채널이 이렇게 위축이 되고 하면 그런데 이 채널이라는 것 자체가 덧없는 거지 않습니까 조국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급속 유튜브 채널을 키웠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선거 부정 문제에 뛰어들면서 그냥 축소가 됐는데 다 그게 뭐 어떻게 길게 생각해 보게 되면 별 거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입을 다물 건데 아무도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그냥 세상 말로 보면 내가 총대를 맨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직장을 갖고 있고 하니까 앞뒤를 재야 되지만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리타이어 할 수 있는 가까운 나이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그냥 차고 나가자 그렇게 본 겁니다. 차고 나가보니까 재야 전문가도 만나고 재야에 계시는 케이븐도 만나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제공한 자료를 제가 보고 해석하고 재가공해 가지고 쉽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나온 겁니다. 우리 짐승돼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거의 짐승 상태입니다. 나라의 지도층들은 거의 짐승들이 뭡니까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짐승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결과를 보고 입을 다묵니까 3만 7천 별로 그냥 쑤셔 넣었는데 이걸 보고 어떻게 입을 다문냐고요 선거를 도덕질한 거 하고 도덕질 안 한 경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걸 보고 어떻게 입을 다묵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 어떻게 입을 다물 수 있겠냐고요 이걸 보고 대통령이 입을 어떻게 다묵니까 선거마다 도덕질한 것이 다 밝혀졌는데 이걸 보고 대통령이 어떻게 입을 다묵니까 선거마다 도덕질한 것이 다 밝혀졌는데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빈 이란 서울법대 7.9학번에 1959년생에 여러분들 사법연수원에 이런 원장을 지냈던 김용빈이라는 사람 신임 성관이 가 가지고 편리성인문에서 보면 사전투표 전에는 세계적인 제도야 그래 세계적인 제도가 이렇게 도덕질을 선거마다 다 하냐 이야기죠. 너희는 다음에 나오면 정간예후받아 수십 원 먹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너희 자식들이 항상 성자의 입장에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다 도덕놈들인 겁니다. 내 이야기 여러분들 직설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새끼들입니다.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놈들인 겁니다. 멀쩡한 나라를 이렇게 선거를 부정을 해 가지고 너희는 이런 걸 보고도 이건 눈에 안 들어오냐 이야기죠. 부정선거한 게 이렇게 보면 눈에 안 들어오냐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저는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 가능성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공박사 열심히 해보셔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생업을 유지하면서 뭘 힘을 좀 보탤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고생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한국의 근연대사를 통틀어 가지고 선거 부정사건은 6.25전쟁에 필적할 대형사건이고 그것을 우리가 방어하는 데 실패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십 년 수백 년 정도 뭡니까 그냥 헤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한 번 무너지게 되면 그다음에 정상상태로 복원이 안 됩니다. 며칠 전에 레바논 사태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복원이 전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그냥 나라가 내려가 버린 겁니다.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날 것이고 그렇게 그냥 나라가 그냥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 일을 그 여러분들 너무나 사악한 일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완전히 쇠기를 박은 사건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겁니다. 이 사건은 역대 사상 최고치 이름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입을 다문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제 일체 부정선거 문제를 덮을 모양이구나.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사심이 있어 가지고 저마다 다 뭡니까 계산을 하니까 계산 안 하는 사람이 좀 나와야 되는데 다 계산을 하니까 이게 참 해결이 어려운 겁니다.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나서줘야 되는데 저는 대중 동원 능력이 없고 저는 분석해 가지고 신실을 알리는 쪽이고 대중을 좀 동원할 수 있는 분들이 나서 가지고 이렇게 분석된 걸 알리고 힘을 규합하게 되면 우리는 저항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엎어버린 역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선거를 도독질해 가지고 뭡니까 권력을 8번에 훔치는데 없고도 이런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또 내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방송이 좀 길어졌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이 선거 부정 문제를 6월 말에 총집 대성한 이 부정선거 해보실이죠. 도독놈들 1권부터 5권이 안 읽어보신 분들은 1권 도독놈들 선거 어떻게 훔쳤나 총론하고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걸 보시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좀 지적으로 좀 많은 그런 호기심이 계시는 분들은 3주 전부터 공병호 tv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한국인이 쓴 거의 유일무이한 아주 잘 쓴 통사인 체계사에 대한 통사인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일 변함없이 6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칙칙하게 여러분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